첫 번째 노래입니다. 보여주세요. 가면의 파파라치. 나 쳐다볼 때까지, 나 사랑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래. 널 내부할래. 여기! 널 사랑할래. 사랑할래, 실패. 태연! 널 집착할래. 실패. 한해, 한해. 키스. 아... 키스랑, 키스랑. 얼추... 드러워, 드러워. 얼추 키스랑. 야, 드러워! 키스랑은, 키스랑은 전반적으로 사귀는 남자. 널 키스할래, 연반. 글자수는 맞아요. 조용히 해. 음이 빨랐습니다. 널 파파라치 할래. 아, 두 글자. 한해, 한해. 잘한 말 안 듣네, 여전히. 널 구속할래. 널 구속할래. 구속? 에이, 나래가. 맞잖아요. 초성, 정답. 어? 다시, 다시. 구속. 널 간섭할래. 초성, 정답. 널 간섭할래. 초성, 정답. 솔라. 널 감시할래. 솔라. 솔라 1등, 솔라 1등. 1등입니다. 솔라가 2등, 2등입니다. 솔라가 2등. 너무 좋아. 너무 멋있어. 호호호.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기세야. 기세야. 기세네. 아, 기세네. 간섭할래. 간섭할래를. 바로. 이야, 오늘은 에너지빨, 머리빨이 있네요. 머리카락. 다치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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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으로, 손으로.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쌈 싸다. 그거지, 그거지. 쌈 싸다. 대학로 쪽에 이런 분들 계시거든. 연극 끝나고 바로 와서 이렇게 드시는 분들 있어. 편하게 이제 천천히 드시면 돼요. 두 번째 문제. 문제. 주세요. 채연의 히트곡 흔들렵니다. 요즘엔 그 흔한 네모 선물도 안 해. 태연, 태연, 태연. 태연. 카톡. 아, 그 전일 거예요. 카톡 전일. 나래. 나래. 요즘에 그 흔한 종이학 선물도 안 해. 종이학. 거부갈, 거부갈 아니면 종이학. 첫 마리 잡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 소원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채연. 장미꽃. 그쪽 결입니다. 태연. 꽃다발. 꽃다발. 를 spl. 'res 저 랄날. 꽃다발. 저렇게 긴 데 꽃. god. 네 글자입니다. 태연. 꽃 탄성이. 정답입니다. 정답. 우와 꽃 ja Psychology. 좋아 대박. 우와 대박. 쏘싱 Başkanar. 잘한다, 잘한다, 옛날 사람이다, 옛날 사람. 옛날 사람. 잘한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음료 불러드릴까요? 솔라님은 진짜 이 정도 다 먹었어. 해바라그리스가 너무 맛있잖아요. 맛있죠, 솔라님 맛있죠? 너무 맛있어요. 팬케이크 3개입니다, 오늘. 자, 갑니다. 한 명 빼고는 다 먹습니다. 보여주세요. 또 기회가 갑니다. 시원한 냉수로 깨끗이 씻어내. 네모로 머리를 감아도 개운해. 시원한 냉수로 깨끗이 씻어내. 비누로 머리를 감아도 개운해. 날에 빨랐어요. 시선에 니조랄로 머리를 감아도 개운해. 니조랄 원래 개운해. 원래 개운해요. 각질이 싹 벗겨져. 저는 알죠. 쭉 한번 불러볼게요. 깨끗이 씻어내. 빨래 비누로 머리를 감아도 개운해. 빨래 비누. 정확히 얘기하세요. JK 형님은 빨랫비누. 신! 렛? 정답입니다. 진짜? 진짜? 왜 박스 차. 한해 이거 틀릴 줄 알았는데. 랩 알아. 역시 래퍼다 너. 여기 여기 여기. 음악이 없어. 랩을 하려고 그래. 다른 무대에서 해. 다른 무대에서 해. 다른 무대에서 하라고. 아이스크림이랑 키스랑도 뭐였는데. 아이스크림이랑 키스랑. 진짜 비호감의 길을 걷는구나. 그렇지. 됐다. 한해 키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 키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액션. 하다 보니. 해만 보면. 인중 왜 저래. 그리고 이제 우리 사귀는 거다. 우리 웬만하면 사귀는 거다. 우리 웬만하면 사귀는 거다. 계스리 시작. 한 Sarah. 축하드리고요. 다음 문계를 공개합니다. 보여주세요. 유진스. 유진스. 네모이가 엄청 혼났던 그날. 네모이가 여친이랑 혀진이가 그날. 이거 외웠는데, 나 이거 외웠는데. 재밌는 거 나올 수 있으니까. 재밌는 건 좀 기다려줘요, 키. 효진이가. 효진이가 혼나는 날. 효진이가 여친이랑 혀진 그날. 20% 정도. 둘이 다른데. 랄랄. 혜진, 유진. 혜진, 유진. 혜진, 유진. 7번. 깜짝이야, 키. 키. 이제는 해야 돼요? 혜진, 지원. 정답입니다. 혜진, 지원. 혜진, 지원. 유세진, 지원. 기분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혜진이가 엄청 혼났던 그날. 지원이가 여친이랑 여친 그날. 저거 안 해 봐. 얘가 병난다니까. 최신곡을 어떻게 그렇게. 다 땄어. 그래, 그래. 다 풀고 가라, 다 풀고 가. 다 풀고 간다, 다 풀고 가. 다 풀다, 다 풀어. 잘한다. 잘한다, 우리 퀴. 잘한다. 다 풀고 가라, 다 풀고 가. 그런데 본인 퀴하고도 지금 마음이 좀... 조금 틀렸어. 우리 사녹도 틀리면 다시 가는데. 스태프들도 좀 쉬어야지, 괜찮아. 이게 에스파가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도 사실 이 노래 들었는데. 어떤 노래예요? 이태이. 이태이, 이태이미요? 헤어샵 갔는데. 헤어샵. 헤어샵 너무 오랜만에. 헤어샵. 헤어살롬 가는데. 강골이발소에서.